오늘 전체적으로 선곡이 너무 쌍큼하고 아침에 좀 기분을 확 올려주는 그런 선곡이랄까? 잠을 줘도 1시간밖에 안 자고 나왔는데 몸이 너무 가볍네요. 물론 금방 지쳐 쓰러질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하셨는지 3553님 새벽 음료 배송합니다. 탱크탑 입고 나왔더니 꼭지가 얼었어요 라고 우리가 원하는 문자가 이런거죠 뻔뻔결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요. 탱크탑을 입고 나왔으면 꼭지만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배꼽 쪽에 입으셨나 탱크탑을? 탱크탑을 입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배꼽 쪽만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입으신 것 같은데 3733님 새벽 5시 반에 나왔는데 이 정도 날씨에는 뭐 아직까지 반바지에 민소매로 딱 좋죠 라고 네 1278님 회사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어요.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뒤에 출근단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열불이 나서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. 1278님 커피 쿠폰 드립니다. 아까 그 탱크탑 입으신 분도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. 020인 어제까지는 분명 검정색이었던 켈빈 땡 팬티를 오늘은 락슨 물이 튀어 세탁된 알록달록 단풍 컬렉션으로 바꿔 입어봤어요 하셨습니다. 팬티를 매일 빨아 입으셨나봐요. 한 장밖에 없으셨나봐요. 그렇죠? 0202님 커피 쿠폰 드립니다. 6523님 이렇게 추울지 모르고 팔토시에 반팔티를 입었는데 겁나 추워요 하셨습니다. 90년대 우리 아이돌 스타들의 무대의상처럼 반팔에다가 팔토시를 입으셨고요. 0958님 전 낫는 것만 입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. 김자영씨 주말에 아울렛에서 경량 패딩을 샀는데 지금 입기 딱 좋네요. 가볍고 따뜻해요 라고 이렇게 아침 창결로 또 문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. 8808님 현장일 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은 내복을 꺼냈어요. 추운 건 죽어도 싫어요. 살려주세요 하셨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면 특히나 이제 오후 2시쯤에 땀띠가 날 수 있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.